첫번째에 나오는 자동차는 바로바로 오늘 뭐하고 놓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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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에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부릉부릉 자동차 드라이브인 미스터리팩이랑요. 그리고 장난감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쭈쭈 기름이 떨어졌군. 주유소에서 기름을 받아야 되겠어. 다른 차가 오면 안되니까 정지선을 해놓고 기름 철콩 부릉부릉 부릉부릉 5만원 나왔습니다. 비싸군 배고프니까 햄버거 먹으러 가야 되겠어. 부릉부릉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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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쭈쭈 그럼 햄버거 가게로 한번 가볼까? 추롯こ기는 햄버거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 그러군 문을 열고 햄버거를 먹으러 가야겠군. 안녕하세요 앵도라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세트 메뉴 2번을 부탁드립니다 부릉부릉 5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릉부릉 여기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럼 저는 2번 안녕히 계세요 두루루루루 우리 두번째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나오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부릉부릉 첫번째에 나오는 자동차는 바로바로 잘 안열리는군 여기에 들어있는데 뭐죠 조립을 해야 되는건가요 오호 여기 안에는요 이렇게 길이 들어있었는데요 여기에 연결을 할 수 있답니다 짜란 그리고 또 연결 연결 그리고 여기 안에서 나온 자동차는 바로바로 차란 두루루루 파란색 자동차가 안나왔어요 제대로 안나오는군요 추루룩 부릉부릉 띠띠 빵빵 길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 하나였던 길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추루추루 트랙터가 나왔어요 농사지을 때 필요한거죠 이렇게 두루루루 이동할 수 있는 트랙터가 나왔답니다 스탑사인 꽝 깨말리죠 헉 근데 길이 아직까지도 없죠 우리 이번에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길이 나올까요 차란 우와 또 노란색 차예요 이번에는 일자길 두개랑 곡선길 하나가 나왔고요 공사중 사인이 나왔어요 같이 나온 캐릭터는 이거부터 연결하고 보여주겠습니다 자 제니가 길을 다시 한번 짜봤어요 여기는 아직 완성이 안됐으니까 공사중 사인을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캐릭터는 말이죠 척척 척척 공사할 때 필요한 중장비 자동차죠 척척 모래를 날라주는거에요 척척척척 척척 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길이 나올까요 검정색이구요 투르륵 길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이번에도 이쪽쪽쪽 다 연결할 수 있는 길이랑 곡선이랑 작은게 나왔어요 이것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길이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 여기는 공사중이구요 이번에 나온 자동차는 빨간색 트럭 자동차가 나왔어요 부릉부릉 부릉 뚜뚜 어? 여기는 아직 공사중이라서 다른 미스테리 벽을 빨리 열어야 되겠어요 길을 빨리 뚫어야 되겠죠 자 도로공사를 빨리 하려면 또 하나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초롱 오! 또 다른게 나온거 같아요 이번에는 일자 두개랑 그리고 곡선이 하나 나왔는데요 과연 길은 완성이 될 것인가 이번에 나온 사인은 양보 사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특히 해서 제니가 길을 완성을 했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자동차는 뚜뚜 이것도 중장비 같은데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중장비 같답니다 초록색의 중장비 자동차가 나왔어요 척척 척척 척척척 regener 나와요 이렇게 해서 뽑은 파란색 자동차 붕붕붕 빨간색 자동차 붕붕붕붕 구름색이에요. 재미있는 조르도 함께 열어봤어요. 오늘 미스테리 팩은 자동차 장난감 재밌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